2009년 한국에서 창립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14개국에 진출하며 글로벌 직접 판매기업으로 성장 지난해에는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며 토종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애터미 세계적 유통기업으로 발돋움하며 지난해에는 충남 공주시의 애터미파크를 조성했다 면적만 14,413제곱미터에 달하는 이곳은 건물 곳곳에 기업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들이 눈에 띈다 글로벌 기업다운 혁신적인 인테리어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문화시설 그리고 글로벌 유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한국건축가협회상과 미국건축마스터상을 수상할 정도로 건축학적 가치도 인정받은 신사옥은 직원들 간의 열린 소통 공간과 자율 좌석제를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유통기업의 세계시장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박한길 회장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고 판매에 나서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업계 단일 품목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해외 매출은 작년 대비 35% 성장을 거뒀으며 올해 말까지 2억 불 이상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기업 성장의 일등공신인 건강기능식품 한국원자력연구원 식품생명공학연구팀은 암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 생약자인 당귀, 천구, 백작약 등 천연 식물 복합 조성물로 만들어진 제품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별 인정형 1호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고 올해 5월에는 녹색기술제품 인증도 획득했다 제가 초창기에 연구를 시작할 때 원자력병원 면역학연구실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원자력병원이 원자력연구소의 일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방사선 치료받는 암환자들이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방사선에 의한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손상을 입고 어떻게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암에 관련해서 면역이 좀 도와준다면 어떤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두 가지가 제 평생의 숙제였죠 헬스케어 제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업체에서 생산하고 기업이 유통을 맡은 건강기능식품은 지난 2009년 90억 원 수준이었던 판매액이 작년에는 단일 제품 누적 매출 1조를 돌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요즘 국내 특허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소비자들이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6년 연속 업계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한 면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돌풍이 예고된다 기업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인 K-뷰티 화장품의 제조업과 개발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과 공동 연구 개발한 기초 화장품인 스킨케어 제품은 화장품의 피부 개선뿐 아니라 손상된 피부 세포를 각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하는 특화 전달 기술로 개발됐다 이 기술은 올해 산업기술혁신 상품에 수여하는 IR50이 장영실상을 받아 뷰티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피부는 다양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세포는 구조와 기능이 매우 다른데 그 세포의 특성에 맞게끔 소재를 디자인하고 적합성이 우수한 펩타이드를 설계해서 보다 효율을 높인 화장품 전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국내 특허 등록은 물론 해외 13개군, 국가까지 해외 진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IR50이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뷰티 제품의 홍수 속에서도 기업의 스킨케어 제품은 매년 천억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계 13개국에 판매 중이다 광고 없이 오로지 소비자들의 입소문만으로 거둔 놀라운 판매 실적은 화장품 구매에 실용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기업이 10년 만에 1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사고 싶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제품에 고스란히 녹여낸 것이다 이것이 기업이 가진 절대 가치이다 또 다른 성장 비결은 창립 후 지금까지 협력사들과 동방 성장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일품일사 정책을 통해 안정된 판로를 보장해주고 납품 일주일 내 현금 결제 원칙과 원자재 구매 자금도 선지급하는 결제 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자금과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같은 동반 성장 문화와 함께 기업이 주목받는 것은 기부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는 것이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0억 원 규모를 기부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글로벌 유통기업 애터미가 중견기업 기부사상 최고액인 100억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당시 중견기업으로서는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 또 2016년부터 무료 개안수술비를 기부했을 뿐 아니라 의료선교병원으로 잘 알려진 서울의 한 안과병원의 학술연구원과 진료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해외 법인에서는 캄보디아 식수지원사업, 학습시설지원, 의과대학 설립 등 나눔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성장을 나눔의 가치로 더 크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철학을 엿볼 수 있다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기업 믿고 쓰는 제품을 넘어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으로 세계를 품게 될 것이다 저희는 이제 힘이 닿는 대로 기부를 해왔습니다 사랑의 열매에 저희가 100억 정도 기부를 하면서 한부모 가정 이렇게 돕는 일을 한 것도 그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어서 후원을 하려고 했었고 또 이번에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27억 정도를 기부를 하면서 이런 어떤 국가에 사고 있는 부분에 어떤 사각지대를 저희가 보완하는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유통기업으로 세계를 개척하고 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사각지대를 발굴해 돕는 기업 직접 판매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채워나갈 것이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메스티지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유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저는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온택트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온택트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는 거죠 저희 비즈니스가 지금 해외가 지금 35% 정도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오래 들어와서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세가 꺾인 것이 아니고 그 성장세가 지속되거나 토탄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대처하는 방법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면 그 변화라는 것이 도리어 이 파도가 우리를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고 파도를 넘어서 파도를 타고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에터미와 관계되어 있는 내부 고객 전방 후방의 고객들에게 이 창출된 가치를 잘 분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기업의 사명이고 저희 존재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의 성공을 제1의 경영 목표로 삼고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펼쳤다 이온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줄 아는 따뜻한 경영으로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됐다 이런 기업이 앞으로도 함께의 가치를 보여주는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네 안녕하세요 로얄 마스터 서재형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 성공 스쿨 시간입니다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에터미 사업의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공의 8단계가 있고요 이 세븐코어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미팅 참석과 관련해서 세븐코어 중에서 미팅 참석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성공의 8단계는 말 그대로 성공을 하는 분들을 봤더니 이 8단계를 거쳐서 성공을 하더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 행동양식으로 7가지 행동양식을 하니까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 1번, 2번, 3번과 세븐코어에서 제품 회원과 미팅 참석이나 이 부분은 실행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나죠 내가 해야 되는 거에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기 3개월 동안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 내가 실행해야 되는 이 부분 꿈과 목표 설정 하시고 이 꿈과 목표 설정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없는데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뭘 결단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하냐 제품 회원하는 거 결단하는 거고요 미팅 참석을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대가 지불을 하는 거죠 시간의 대가 지불 그리고 명단 작성을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세븐코어에서는 소비자 구축, 사업 설명, 후원은 팀워크로 해야 되는 거예요 팀워크로 이거를 혼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상담과 리더십 복제는 나와 그리고 우리 파트너 리더 분들께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실행 주체를 잘 보시고 오늘은 미팅 참석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습관 코어 2인데요 미팅 참석입니다 애터미 사업의 일이 뭐냐 나 일 열심히 할 건데요 애터미 열심히 할 건데요 했을 때 그럼 뭘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냐 봤더니 미팅에 열심히 참석하고 미팅을 열심히 하는 게 사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미팅으로 시작을 해서요 미팅으로 끝난다는 말은 내가 처음 시작과 끝 어떻게 보면 이 애터미도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시게 되는데 미팅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미팅이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5년 반 정도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팅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끝까지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팅에 들쑥날쑥한다든지 아니면 미팅을 좀 나오다가 자기식대로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자기식대로 하는 방향들은 말외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팅의 끈이 끊어진 사람은 그냥 사라져요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본인도 애터미도 성공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을 끊는다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팅이 왜 참석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뛰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은요 순위가 없어요 1등, 2등, 3등을 매겨서 1등, 2등, 3등한테만 매달을 주는 그런 올림픽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완주만 하면 되는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뛰면 너무 힘드니까 함께 뛰어야 된다는 이 규칙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빨리 성공하고 힘들더라도 본인의 능력이 별로 없더라도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마라톤인데 이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하려 그러면 사람은 만나야 되더라는 거죠 만나서 뭔가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네트워크가 생기더라는 거죠 시스템에 플러그인 해야 된다는 건데 이 플러그인이라는 건 코드를 꼽는다는 거죠 코드가 인 되어 있다는 건데 플러그 아웃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인도 아니고 아웃도 아니고 이거 애매모호한 하는 것도 아니고 미팅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참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전기밥솥으로 치면 이 전기밥솥의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 미팅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꽉 돼 있어야만 애터미 사업에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전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팅에 참석하는 이유를 알고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고요 변화시키기 위한 파트너를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미팅에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참석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죠 이미 성공한 사람이면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을 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아직 성공자가 아니고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뭔가 해야 할 이유가 있고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면 변화되지 않은 그 이전에 성공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냥 집에서 그냥 생각만으로 변화가 안 되고 내 몸이 움직여서 미팅에 참석해서 거기서 여러 성공자들의 모습이나 또 회장님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말들을 듣고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애터미 사업의 성공 모티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참석하는데 이 이유를 모르고 오라 그러니까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와서 막 완전 줄이를 터는 분들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 왜 저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듣고 있을까 이렇게 이유를 모르고 스마트폰 하고 있고 이렇게 정신이 딴 데가 있고 미팅 참석을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참석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이 내가 변화되기 위한 게 제일 먼저인데요 파트너 쳐다봐요 잘 듣고 있냐고 이렇게 자기는 딴짓다 하면서 그거는 본인은 변화 안 되고 파트너가 예를 들어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거는 또 있을 수도 없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파트너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파트너분들이 이 미팅을 통해가지고 변화가 돼버리면요 파트너한테 뒤처져버리는 거죠 파트너는 본인의 그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성공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본인은 그대로라는 거죠 자세가 안 변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변화하고 우리 파트너들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초대를 하는 건데 이 미팅에 초대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변화가 안 되니까 애터미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파트너도 그렇고 본인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미팅에 참석해야 되고 또 내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고 파트너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팅에 참석해서 그 파트너분들도 변화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공 원리라는 겁니다 자 미팅량은 주유소고 힐링캠프더라는 미팅장은 가서 내 열정을 충전시키는 주유소인데요 이 주유를 자주 자주 하면 좋겠죠 일주일 단위로 해도 좋겠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기름으로 갈아 넣고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충전을 하게 된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어떤 이런 미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힐링캠프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조금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애터미 사업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누가 자꾸 너 왜 그거 하냐 다단계다 뭐 그거 해서 성공할 수 있겠냐 네가 뭐 월천댁이 된다 그러냐 이런 엉뚱한 소리 듣게 되면요 마음속에 자꾸 내가 될까 이런 자꾸 마음을 나의 꿈을 뺏어가는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이거든요 상황은 변하는 게 없는데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미팅장에 오셔가지고 듣게 되면은 그러면 내 마음에 있던 의문점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나하고 비슷하게 시작해서 또 저분은 저렇게 되셨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분은 이렇게 극복을 하셨네 하는 거를 그런 경험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스폰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의 열정을 받아가지고 그런 엉뚱한 소리가 들어와 있던 내 마음의 쓰레기들이 이렇게 타버린다니 그래서 마음의 힐링을 얻어가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과 에너지를 받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보살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살장 끌려가듯이 억지로 억지로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춘향이가 주리를 틀듯이 몸을 꼬고 이렇게 정신은 딴 데 가서 유체이탈돼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서 카톡 보내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안 오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트미 사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곳이 미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나오면 미팅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센터 한번 나오고 싶시오 아니 뭐 석세스에 한번 가보십시다 나 지금 혼자 나가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내 파트너 나오면 그때 내가 세미나 참석할게요 그때 내가 센터 나올게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서 파트너가 나올까요? 그건 나올 수가 없겠죠 힘들 겁니다 아마 아마 스폰서가 뭐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나오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왜? 내가 먼저 변해야만 나와 나의 복제를 받아 가지고 변화하는 파트너가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이 원리가요 근데 내가 미팅장에 안 나오니까 내 마음의 변화도 없고 내 어떤 자세의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그냥 뭐 사람 잡으러 다니고 이래 가지고 올 파트너는 없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식당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면서 동네 주변에 목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다고 칩시다 이분이 이제 딱 보니까 정말 어떤 곳이 딱 마음에 들고 해가지고 저곳에 식당을 넣으면 참 돈 되겠다 해서 한 돈 천만 원 정도 월 천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저기에서 월 천만 원이 나오면 내가 저기에 가게 차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가 가세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자기가 가게를 차려야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를 해야 수입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데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내가 가게 차리겠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애터미에서는 그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의미를 모르는 미팅 참석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 차려야 됩니다 본인이 먼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참석하는 미팅에 참석 안 하는 스폰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다 안 돼 거기 다 들어봤대 센터 거기 다 들어봤고 세미나도 거기 다 들어봤고 석세스도 몇 번 들어봤으니까 나는 거기 대충대충 안 들어도 되고 너는 가서 파트너 사장님들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파트너들이 갈까요? 안 가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가 하는 일이 좀 바빴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도 부업으로 하시다가 어떤 분이 석세스를 간다고 한 거예요 하는데 자기는 그때 어떤 약속이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그날 꼭 가야 되는데 일단 네가 좀 가라 내가 그날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내가 못 가니까 네가 좀 가서 듣고 있으면 내가 좀 일 마치는 대로 이렇게 갈게 하니까 처음 가시는 분이 내가 너 얼굴 보고 가는데 너희가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너는 빠지고 나를 초대하려고 그러면 내가 갈 수 있겠냐 그럽니다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게 가네 안 가네 이러다가 결국은 안 가게 됐어요 왜? 이 스폰서가요 자기가 시간이 안 되니까 땡기지를 못하는 거죠 야 같이 가자 내가 그날 너 데리러 갈게 이렇게 해도 갈까 말까인데 야 너 혼자 그냥 스폰서님 손잡고 그냥 알아서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신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파트너 네 열심히 해라 나는 조금 내 볼일을 볼 테니까 그러면 네가 열심히 움직여주면 내가 돈 좀 벌겠다 이런 얕은 생각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파트너 입장에서 볼 때는 파트너가 참석하는 미팅에 스폰서가 계속 불참하면요 그 스폰서에 대해서 신뢰가 없겠죠 애터미 사업의 핵심은 상호 신뢰인데 이 상호 신뢰가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사업은 잘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미팅 참석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미팅에 들쑥날쑥하면 진짜 신뢰가 없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하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딴 데 정신 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아이고 뭐 내가 그날 내가 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약속을 깨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이거 아닙니다 이거 본인이 못 오면 못 온다고 이야기하고 해야 기다리질 않죠 다른 분들이 근데 아 뭐 까먹었다고 아 내가 뭐 무슨 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런 분들이 스폰서든 아니면 파트너든 간에 그런 분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뢰의 네트워크지 아무나 들어오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은요 사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잘 안 따르고요 스폰서분들이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미팅에 참석했을 때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자꾸 스마트폰 끄집어내가지고 이리저리 카톡하고 전화받으러 밖으로 픽픽 맨날 나왔다가 또 들어왔다가 뭐 참 막 분주해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은 선택과 집중인데 집중하고 진지하고 집중하는 자세로 이렇게 미팅에 임해야 되는데 이 모습을 또 누가 봅니까? 스폰서들이 보고 그 옆에 파트너분들이 보고 형제라인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뢰성 면에서 저분 왜 저래? 이거 뭐 온 거야 만 거야 차라리 나가든지 세미나장 밖에 가서 또 할 일 없이 어스렁 어스렁거리고 또 자기 혼자 놀기 심심하니까 어떻습니까? 파트넌 카톡으로 불러내가지고 막 거기서 또 상담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 보이는 데서 정말 입에 침 튀겨가면서 막 상담하고 있어요 뭐 가르쳐준다고 그 세미나장 안이 상담하는 장소고 자기 힐링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냥 집어넣어드리고 본인이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그게 최고의 가르침이고 최고의 상담입니다 본인이 이거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미팅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파트너 불러내가지고 밖에서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쫌물럭쫌물럭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건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에 못 온 사람들한테 또 막 카톡으로 카톡방에다가 막 올려 사진 찍고 뭐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뭐 이런 감동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필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카톡으로 좀 정리해서 올린다든지 하는데 실시간 중개예요 실시간 그거 안 듣습니다 이 세미나 못 온 사람들이 이거 카톡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 뭐 합니까?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이건 시간 낭비고요 그리고 손가락 낭비예요 손가락 낭비 그러지 마시고 세미나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미나 중에 옆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딱 집중력 있게 들으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강의가 끝났을 때 뭐 어떤 강의가 끝나고 했을 때 이 강사가 오늘 왜 저렇게 입었다느니 머리가 스타일이 어떻다느니 신발이 어떻다느니 그거 좀 쓸데없는 그런 거를 자꾸 비판하고 비평하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오늘 죽섰네 죽섰어 또 이러면서 또 강사가 왜 저랬느니 왜 저런 사람 세웠느니 왜 뭐 어떻느니 하면서 본인이 그 위에 올라가면 벌벌 떨면서 어떻게 보면 오줌 쌀 수도 있는 분이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저도 거기 강의 해보면요 거기 어떤 세미나 중에서 강의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은 많이 드물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콜마 BNH에서 이렇게 강의하시기 전에 물을 벌컥 벌컥 이렇게 드세요 올라가시기 전에 뭐겠습니까 긴장되거든요 긴장되다 보면 까먹어버려요 자기 이야기 꼭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장님 보시면 강의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신다든지 아니면 앞에 프롬프트 이렇게 큰 화면에 제목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강사로 세워졌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위에 올라가서 섰다는 것만 해도 그 강사분들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아니면 정말 내용은 들을 게 없다 그런데 저런 분도 강의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파트너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애터미에서는 강사나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항상 99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한 가지 좋은 면만 이야기하세요 입으로 내는 거는 좋은 면만 긍정적인 부분만 딱 내시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슴에 와닿는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미팅의 종류들이 있죠 1대1 미팅이 있는데요 1대1 미팅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혼자서 어떤 소비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개인 인맥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인데 초기 사업자분들이 1대1 미팅에서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여기에서 소위 총을 만난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대1 미팅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사업의 앞으로의 사업 미래가 좌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혼자서 아무렇게나 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대1 미팅을 할 때는 장소가 참 중요한데요 커피숍이나 식당은 가급적 애터미 이야기하기가 적당하지가 않아요 이런 곳은 이런 곳은 곳보다는 조금 약간의 제품 홈샵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자 본인의 집이나 아니면 사랑방이나 아니면 센터나 이런 어떤 좀 뭔가를 애터미 제품을 좀 보여주거나 이렇게 구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터미 사업의 최고의 툴은 제품이거든요 내가 이 말빨 가지고 어떤 그분을 설득시켜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품 좋더라 해가지고 우리 애터미 소비자 네트워크에 등록이 되고요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븐코아 1번이 뭡니까? 제품 애용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명단한테 체험시켜주거나 소개시켜줄 수 있을까를 포커스를 두고 그 미팅 장소를 어디에다 해 어디를 정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커피숍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식당에서 식사 끝난 후에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체험은? 제품 체험은? 못하죠 못하니까 여기는 적당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커피숍이나 식당은 그냥 처음 1대1 미팅을 할 때는 이 장소는 적당하지 않다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명단 최대한 집이나 사랑방으로 초대할 수 있는 명단을 최대한 초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어느 정도 제품 체험을 시켜서 소비자를 만들고 성과를 이룬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명단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나 혼자 가기 좀 그러면 같이 스폰서하고 같이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별도의 장소 조금 이렇게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장소로 먼저 초대를 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나를 거들어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는 애터미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데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어떻습니까? 개모임이라든지 가족들 모임이라든지 동창들 모임이라든지 명절 때 그때 나는 정말 애터미 제품도 너무 좋고 그리고 사업도 너무 좋아 정말 좋은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거를 정말 알려주고 싶은데 한 방에 딱 끝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쭉 개모임 멤버들 한 6, 7명을 쫙 모아놓고 또 우리 가족들 아니면 동창들 쫙 모아놓고 명절 때 우리 친척들 쫙 모아놓고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고요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고 카다로그 쫙 돌리고 앞으로 제품 쓸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주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날 수도 있겠죠 정말 그 좌중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거 안 써주면 안 되겠다 이럴 정도의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든지 그런 정도면 또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99%의 사람들은 그러기보다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영향력이 비등비등하다 말이죠 너나 나나 그런 관계들이 모인 모임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분들 중에서 나를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나의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개모임에서 아니면 동창 모임에서 했을 때 나도 좀 사줄까? 너가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요 그중에 꼭 한 명 정도 아니면 두 명 이렇게 애트미에 대해서 아니면 다단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 야 내가 써봤는데 이거 애트미 아니야 이거? 다단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누가 하다가 이거 그만뒀다던데 너 이제 하냐? 야 너 뭐 정보 넣네? 뭐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다단계야 이거 너 이거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무슨 또 야 그거 다단계 아니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 애트미 이거 그런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유 세뇌당했네 세뇌당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요 손이 이렇게 다른 분들 도와주려고 손이 싹 닿아가요 슥 들어가버려요 그리고 마음으로 싹 닿아버립니다 아 이거 다단계네 아이고 제 이거 내가 사주면 이거 다단계 계속 할 텐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면서 이 관계들마저 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또 어때요? 믿었던 친구들이고 믿었던 동창들이고 믿었던 가족들인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제품도 안 사주고 또 회원 가입은커녕 뜯어말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떡어리들만 내가 양산시키고 이 모임 자체도 이상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나 내가 동창 모임에 가나 봐라 내가 개 모임에 가나 봐라 내가 인간관계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방향으로 또 가게 돼요 이거는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힘든 상황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정보도 전달 안 해드렸잖아요 우리 애터미 사업의 제일 큰 툴이 뭡니까? 내 말발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제품이에요 제품 체험을 시켜주고 제품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고 그냥 작게 작게 소비자라도 일단 대봐라 하면서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뭐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씩 좀 사줘 무슨 방문 판매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잘못 전달이 되면요 부정적인 반응들이 오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나도 뭡니까? 데미지 입고 이러시면 안 되고 개 모임이나 가족 모임이나 이렇게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이분들은 소비자로 만들거나 향후에 또 사업적인 부분으로 잘 이렇게 초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중에서 제일 좀 긍정적이고 나하고 좀 이야기가 통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1대1로 만나가지고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어디서 만나요?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만나요? 아니죠 제대로 제품 체험과 사업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곳으로 하나하나 초대를 해줘서 예를 들어 5명의 동창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 한 명을 내가 소비자로 만들어서 소비자로 잘 케어를 해주다 보면 그분이 아야 애텀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빅마우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동창들 중에서 세 번째 쟤를 만약에 우리 같이 회원가입시키면 너 밑으로 회원가입시켜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소비자로 만들어보자 하면은 그분 좋아하겠죠 그래서 야 그럼 너 C라는 사람 C라는 친구 만나러 갈게 나도 같이 갈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사람도 같이 협력해서 소비자로 만들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개모임에서 열던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명이 또 한 명을 또 이렇게 소비자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창 모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텀이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요 그리고 전략을 가지시고 장기적으로 이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협력자분들을 한 명이라도 만드는 게 급선물 내가 너무 급한 마음에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또 시간을 가지 정확하게 모임에 계시는 분들한테 애텀의 분과 정보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도둑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분이 있어요 크리스 가드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노숙자였대요 그것도 이제 아들하고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하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잤답니다 이렇게 화장실에서 잘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2천억대 자산가에 부자가 되셨다는 거죠 이분은 그럼 어떻게 됐냐 이분이 노숙자일 때 자기가 이 아들을 위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식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식을 계속 밤새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7년 만에 100만 장자가 됐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동기부여가로 이렇게 해서 수천억대에 지금 자산가가 되셨는데 이분이 아들한테 한 이야기인데요 너에게 꿈이 있다면 그걸 지켜라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너도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가 해내지 못할 거라는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때가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옳은 방향을 선택했다고 생각되면 그 방향을 확신하라 속도는 중요치 않다 이 말이 애터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1대1 미팅을 하다 보면 초기 사업자분들이 계속 이런 말을 들어요 그 상대방이 야, 네가 무슨 월천댁이냐 야,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드림스틸을 한다는 거예요 드림스틸 이 미팅 시에 주의할 점을 꼭 숙지시키시고 이 부분은 알고 가야 됩니다 드림스틸로 주의보를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이 주의보를 내린 상황에서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 반비 없이요 아무렇게나 하다가 총 맞고 며칠 만에 그냥 입을 뒤집어 쓰다가 그냥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봐요 꿈 스틸 맞아가지고요 그냥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드림스틸은 누가 합니까? 주로 옆에 있는 사람들 남편이 한다든지 와이프가 한다든지 부모, 자녀 자녀들 중에서도 말리로 왔다가 엄마 아니면 아빠 말리로 왔다가 애터미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변에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드림스틸을 해요 좀비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내 와이프고 멀쩡한 우리 친구고 자녀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변해버려요 부정적이 되고 엄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어떻게 다단계 하려고 그래 자꾸 자기가 잘못 알아놓고 자기가 애터미 사업을 다단계로 잘못 알아놓고 말리려고 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잘못 알아놓고 당신이 무슨 월천이야 하다니라 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변해버린 거예요 나를 정말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좀비가 되어버려요 현재 애터미에서 최고의 성공자가 되신 박정수 임페리얼께서도 애터미 사업 초창기에 좀비에 물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제일 이제 내가 내 생각에는 제일 친하다는 언니 그 언니는 꼭 사줄 것 같은 언니 그 언니한테 딱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화장품을 막 늘어놓고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하루면 너 같은 장사꾼이 수십 명 찾아오거든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입을 딱 다물고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아마도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른 그 순간에 제가 잘 살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언니 얘기가 그렇게 상처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관스러웠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다 망하니까 저 언니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서는 자존심에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언니? 하고 카달로그 제품 다 싸들고 싸들고 딱 그 언니 문 밖에 딱 나오는데요 그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주르륵 쏟아지는데 이 눈물이 왜 그치질 않아요 차에 와서 앉았는데 30분을 울었어요 30분을 울어도 한이 안 풀려 약 올라가지고 얼마나 약이 올려든지 내가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내가 꼭 성공하겠다 내가 저렇게 망해가지고 내가 저 언니가 다 망한 줄 아니니까 저 언니가 나를 저렇게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를 앙랑 물었어요 오기가 생겼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꼭 이뤄 쓰자 그렇게 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요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네 와 이 영상대로 박정수 임피리얼께서도 좀비에 물려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또 마음 아파했는데요 그걸 이겨내셨죠 애틈이 면역력이 세었기 때문에 좀비에 물린 독을 없애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 좀비들한테서 내 꿈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애틈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애틈에 대한 확신이 그냥 어떤 거겠습니까 제품에 대한 확신이 1번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확신인데요 이 갑옷도 무장하시고 그리고 예방 백신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방 백신은 뭐겠어요 이 100일간의 에린이 그런 말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알고 가셔야 되지 전혀 뭐 그냥 애틈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주변 사람들 막 이렇게 가입시키려고 이 좀비들 무리에 이렇게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안 됩니다 스폰서 분들이 말리셔야 된다니까요 서서히 필드에 적용시키고 팀워크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에린이 걸음마도 안 돼 있는 돌쟁이들을 그냥 좀비들이 있는 곳에 그냥 보내버려요 주의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스폰서하고 명단 작성 후에요 제대로 된 초대를 통해서 관계성 있는 미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옆구리 훅 찔러가지고 그냥 너 애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림스틸 당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식당이나 밥 사줄게 하면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친구는 밥 먹으러 나왔는데 갑자기 애틈 이야기하면요 친구가 갑자기 좀비로 변해버려요 기존의 인간관계가 자동으로 재정리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또 잘 대비를 하고요 100일 동안에 에린이 걸음마를 잘 연습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알곡과 죽정의 내 인맥의 알곡이 누구고 죽정의가 누군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각질관계는 언젠가 떨어져 나갈 건데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 짝사랑했던 관계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와의 친분관계가 예를 들어서 100점이 만점인데 그 친구하고는 완전 99점이야 완전 정말 저 친구는 내가 10년 지기고 20년 지기고 정말 그런 관계인데 애틈이가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친구가 나를 생각하는 그 친구 관계의 지수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 친구는 나를 생각하는 게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만 혼자서 그 지수가 올라가 있던 상황에서 나 같으면 그 친구가 99 정도의 친구가 오면 와서 애틈이라 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내가 애틈이라 알아보겠죠 그 친구를 빼내려고 진짜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분들이 엄마를 아니면 부모님을 빼내려고 애틈이 들으러 온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듣다 보면 어때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네? 안 할 이유가 없네 젊은이가 또 머리가 팍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틈 사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품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체험을 해봤을 때 좋다 그러면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가성비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쓰는 거 비교를 해가지고 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써줘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써줄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어떤 부담이 없는 선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회원가입도 해주고 그게 예의 아닌가요?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거기서 싹 드러내버려요 마음을 나 너하고 그런 정도의 관계는 아니야 이렇게 관계를 그 친구가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상처 너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각질 관계 그게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관계고요 쭉 정리였다는 거죠 자동으로 재정리되는 거고요 자기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관계 그런 관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우리 꿈을 드림스틸 하는 그런 분들은요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 주변에 너는 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봐봐 엉뚱하게 내가 지수가 높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나를 응원해 주고요 그리고 제3자가 있잖아요 제3자가 저나 주변 사람 제3자가 오히려 더 용기를 준다니까요 2대1, 3대1 미팅은 내가 1대1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관심사업자나 소비자인데 제품을 많이 써요 그런 분들을 스폰서분하고 같이 함께 만나는 건데 이때는 우리가 유명한 호일러 법칙을 꼭 해서 지렛대를 조금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미팅을 주선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쨌든 2대1이나 3대1 미팅은 우리한테 유리하죠 내가 1대1로 하게 되면 자꾸 서랑설레가 돼요 그거 애틈이 다단계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받아치면 그쪽이 또 받아 이렇게 입이 하나 1대1이니까 그런데 2대1만 돼도 서로 협공을 하게 되네요 말로 협공이라기보다는 서로 이해를 하는 정보가 두 배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3대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거의 자기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대1 이상 3대1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미팅도 팀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친구들을 소비자분들과 관심사업자로 계속 정기적으로 꾸준히 꾸준히 가입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매일매일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센터 미팅인데 이런 1대1 미팅이나 2대1, 3대1 미팅을 통해서 이제 조금 관심이 있거나 사업도 좀 괜찮은 것 같고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센터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팀워크를 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미팅에 참석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뭘로 합니까? 줌으로 모이게끔 해서 이런 줌 센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한 명 한 명 하는 모레알로 하는 게 아니고 애터미 사업은 팀으로 하는 거니까 효율성도 있고 빨리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좀 이렇게 팀워크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이렇게 또 코로나가 좀 이렇게 풀리고 하면요 사랑방이나 또 센터를 꼭 개설을 하셔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방이나 뭐 센터 같은 이런 거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계속 시스템을 이렇게 쭉쭉 돌려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센터가 결국은 핵심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줌 센터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라인 미팅이 있는데요 센터 미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라인 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팀워크를 여기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미팅인데요 소수의 자기 몇 명 몇 분의 라인 미팅부터 시작을 해서 상위 스폰서께서 주관하는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총장님이 아니면 단장님이 이렇게 주관하는 전체 통합 라인 미팅도 좀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서 여기도 참석을 하면서 이 LOS 라인 오브 스폰서십을 알게 해야 되고요 라인 오브 스폰서십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아 우리 스폰서님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네 우리 파트넘이 열심히 하고 계시네 또 형제 라인도 열심히 하고 있네 이런 부분들은 서로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같이 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센터에서 모일 때 멀다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라인 미팅에 꼭 가야 되냐 라인 미팅이 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인 미팅이 안 오는 사람은 사업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라인 미팅의 의미를 모르는 분은 자기 라인을 꾸릴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그냥 제품 소비하는 소비자죠 혼자서 머릿속에서 하는 사업자예요 자기 혼자서 그건 성공할 수가 별로 없겠죠 우리는 이 라인 미팅을 통해서 조직을 갖춰가는 조직 유통 조직 소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초 단위가 라인이에요 자기 좌라인 우라인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아카데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말 하면 잔소리겠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원데이 세미나가 주최가 되고요 예전에는 지역마다 있었죠 그래서 지역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런 주야간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하면서 나도 변화가 되고 나도 힐링이 되고 우리 파트너분들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미팅의 끝은 뭡니까 1대1, 2대1, 3대1 라인 미팅, 센터 미팅, 원데이 세미나를 하는 목적이 뭐냐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미팅들을 하는 것인데 다른 미팅들은 다 하는데 석세스 아카데미는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돼요 이러면요 안고 없는 찐빵을 드시는 것하고 똑같고요 이게 핵심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사업을 결단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나의 힐링 캠프이기도 하고요 열정을 받는 주유소인데 거기를 지나치고 여기를 안 누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거는 안 되겠죠 사업자분들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사업이 빨리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석세스 아카데미로 초대를 하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온라인 석세스 아카데미 요즘 오록 비전센터에서 비전홀에서 정말 대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석세스 아카데미 온라인 석세스 아카데미도 많이 활용을 하시되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은 사업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들쑥날쑥한다는 게 뭐겠어요 석세스 아카데미의 의미로 모르는 거죠 자기 사업을 키우는 핵심이 애터민 사업 성공의 핵심이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걸 모르는 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여러분들께서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보면요 본인 산하에 좌우라인 산하에 석세스 아카데미 몇 명이 참석하는가 좌가 몇 명이고 우가 몇 명이나 총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인데 그 구성도 잘 봐야 되겠죠 아 50명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100명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좌우라인과 우라인의 조화가 이렇게 필요한 거고요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서 좀 숫자가 적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빨리 이렇게 따라잡을 생각을 하시면서 석세스 아카데미 인원을 잘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석세스 아카데미를 포함해서 우리가 줌을 통해서 온라인 미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줌 에티켓이 있어요 그냥 뭐 온라인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걸 지켜서 하시는 분이 사업자라는 겁니다 본사에서 나온 지침은 이겁니다 화면에 방향을 이제 가로형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이제 체크를 좀 받아주시면 되고요 복장은 오피스 룩이어야 되겠죠 이거를 그냥 집에서 편하니까 그냥 티셔츠 하나 쭉 보고 앉아있다든지 화장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없어 보이게끔 하면서 앉아있으면요 그걸 누가 봅니까 우리 스폰서 파트너들이 보잖아요 자세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잘 보시고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가 중요한 겁니다 사업자로서 앉아있느냐 그냥 아줌마 아저씨로서 앉아있느냐 이겁니다 리더 배지가 있으면 착용 꼭 하십시오 이게 대표성이잖아요 오토 판매사 아기백조부터 해서 로얄 리더스 글러핑까지 쭉 달고 이렇게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채팅방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이름하고 직급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다른 분들도 이분이 누구구나 하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걸 회사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줌 미팅 10분 전에는 꼭 입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예를 들어 10시다 그러면 10시에 딱 입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 자기도 허둥뒤둥이고 들어와서 막 시작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참여를 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한 10분 전에는 좀 입장을 해서 자기도 조금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하고 또 서로 인사도 좀 하고요 줌 사용법을 미리 숙지 요즘은 이제 좀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처음에 저희 할 때는 오디오 설정을 해라 말하라 서로 이제 말은 안 들리니까 막 붕어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래라 손으로 막 이래라 했는데 참 그거 한다고요 10분 20분 30분 간 적도 있어요 자 줌 사용법 또 오디오 음소거를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거는 조금 연습을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소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흑집 뭐 이런다든지 이게 이제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자꾸 이렇게 자기는 이게 들리는 줄 모르나 봐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주변 소음이잖아요 자꾸 딸깍 딸깍 뭐 이렇게 방문을 누가 연다든지 이렇게 시끄러울 때는 호스트가요 그분 음소호 시켜버려요 자 그거는 본인이 조금 이렇게 주변에 특히 스피치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주변 소음을 필수적으로 좀 제거를 하고 조용한 곳에서 이런 부분들 좀 자제해가면서 내가 뭔가 작은 소리를 내게 되면은 전체가 좀 거슬릴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오디오 상태 항상 체크를 해서 본인 오디오가 꺼졌는지 켜졌는지 모르고 한참 뭐 이렇게 스피치하고 있는데 오디오 꺼져 있어요 다시 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터치 한 번만 하면은 자기 오디오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체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카메라 끄면 어떻게 됩니까 화상회의인데 음성회의가 돼버려요 화상회의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뭐 잠깐 좀 껐다가 화장실에 좀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뭐 잠깐 어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잠깐 끄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내 얼굴을 보여줘야 화상회의죠 이렇게 끄면 안 되겠죠 카메라 방향에 이제 본인을 자연스럽게 비추도록 해야 되는데 콧구멍 비추는 분들이 이렇게 이게 너무 낮은 거세요 이렇게 또 아니면 또 너무 높아 가지고 막 이렇게 소두 소두 또 이렇게 되면은 막 눈도 막 치켜두고 막 이렇게 하면은 보는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기 눈높이하고 좀 맞게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에는 pc나 탭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은 스마트폰은 잠시 멈춤이 되어버려요 줌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위치 조정하기가 스마트폰보다는 pc나 탭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 거치대를 뭐 인터넷 보면은 그냥 뭐 한 만원 정도 내외에서 싼 거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다이소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사서 좀 위치를 맞추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사회나 스피치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이크 특히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면은요 말이 자꾸 이렇게 끊겨요 말을 했는데 이게 좀 끊겼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옆으로 퍼져버리니까 주변 소음하고 이렇게 막혀가지고 자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회나 스피치 하시는 분은 마이크 이런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어폰인데 마이크가 달려있는 그런 이어폰이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또 너무 가까이 대가지고 막 숨소리가 푹푹 이렇게 막 나오는 분도 있어요 소리가 좀 거슬릴 수 있으니까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달려있는 마이크를 그냥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쓰시면 아주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음식물 섭취나 딴 짓 계속 뭐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줌 하는데 그냥 뭐 PC방인 줄 아시나 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걸 다 보거든요 호스트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그걸 봐요 그러면 우리가 미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는 음식물 섭취하고 있으면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드시겠죠 그럴 때는 진짜 좀 카메라 끊어놓고 음성으로 좀 듣고 좀 음식물 섭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게 맞겠죠 그리고 뭐 또 자꾸 딴 짓을 해요 뭐 다른 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꾸 이렇게 딴 짓 하는 게 보여요 그거 있잖아요 그 스폰서나 파트너들 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우리가 그 시간에 들어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줌 미팅 끝나고 난 다음에 총알같이 끊어버리고 나가버리는 분도 있어요 사원 외치고 이제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면 아이고 뭐 누구 들어오셨네요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근데 총알같이 탁 끊고 확 나가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방문 팡 닫고 나가버리는 것하고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분하고 관계되어 있는 스폰서나 파트너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인사도 좀 나누고 여유 있게 좀 하시자는 겁니다 자 이런 줌 에티켓을 조금 지켜가면서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팅을 할 때도 그냥 하면은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미팅 일정을 하게 되면은 잘 생각도 잘 안 나오고 내가 이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기가 좀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팅 일정을 이런 식으로 시스템 일정을 잡고요 그리고 1대1 미팅을 요런 요런 데다가 우리 133 일정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일정을 일정도 내가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나의 사정이나 또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줌 미팅이나 이런 온라인 미팅을 체크를 하셔서 스폰서나 파트너 분들하고 공유를 꼭 하십시오 그래야 서로 간에 오해가 안 생기고 자기가 나올 수 있는 특히 부업하시는 분들은 낮 시간에 이렇게 근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 외에는 내가 요기 요기 요기는 꼭 이렇게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는 내가 꼭 듣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건 재방송도 없어요 그러니까 석세스 아카데미는 꼭 내가 어떻게든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 그리고 다른 미팅 일정을 또 이렇게 좀 집어넣어서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작성을 해가지고 계속 이걸 수정해 가면서 또 누가 또 약속을 내가 예를 들어서 7일 날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다음 14일로 또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정해 가시면서 이렇게 133을 쭉 이렇게 미팅을 하시다 보면은 사업이 되는 거고요 내 몸도 움직이고 내 파트너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팀도 움직이는 그런 미팅 일정이 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하고요 미팅에 불참하는 사람하고 애터미 사업의 결과는 180도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공 고속도로를 이렇게 애터미가 예전에는 시스템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제품 가짓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이 성공의 길이 좁았다고 보면 한 1차선 정도라고 보면요 지금 한 4차선 대로입니다 대로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갈 때 왔다 갔다 좀 할 수는 있겠죠 내 마음이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1차선 갔다가도 2차선 갔다가도 좀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잘 되기도 하다가도 직업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고 팀워크를 잘 맞추고 시스템을 타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기에 딱 도착을 하겠죠 이 고속도로를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팅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걸 깨달아요 내가 좀 뭐 요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아 요렇게 가야 되고 요게 부족했구나 요게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절대 밖으로 안 나간다 미팅 참석하시는 분은 근데 미팅에 불참하는 사람은요 조금 이렇게 미팅에 조금 이렇게 참석을 하다가 뭐 이래 좀 하다가 에이고 뭐 맨날 하는 뭐 라인 미팅 뭐 그거 안 가도 되겠지 아이고 뭐 내가 좀 지금 이래야 되니까 조금 바빠서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핑계로 온라인 줌도 안 들어오고 뭐 석세스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서 한 번 빠지면요 두 번 빠지게 되고요 그 라인 미팅 줌 미팅 하는데 어색하게 돼요 한 번 빠지면요 그 다음 주 라인 미팅에 들어가기 어색하다니까요 두 번 빠지잖아요 세 번 그 세 번째 주 라인 미팅에 못 들어갑니다 한 달 빠지잖아요 그냥 아이고 뭐 안 들어가도 되던데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도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 같이 미팅에 참석합시다 해도요 어색해서 못 간다니까요 한 번 빠지는 거 있죠 이렇게 빠져버리는 게 빠졌잖아요 빠져가지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래저래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에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헤매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런 분들이 어느 일정 시점 깨달아요 어?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안 될까? 나는 이분은 미팅 참석하신 이 A라는 분은 나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오토판매사도 되고 팀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리더스 클럽도 되고 로얄도 되고 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같은 라인 아니면 형제 라인에서 보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퀘션마크가 타는데요 뭐지? 왜 이러지? 본인이 이탈했다고 헤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어? 스폰서 타다냐 이거? 파트너 타다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미팅 불참이 원인인데 여기서 퀘션마크를 달아가지고 자 이제 아 그렇구나 내가 미팅에 불참하고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안 됐었구나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깨달았다 쳐요 그러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 들어가는 구멍이 여기 들어가는 톨게이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지요 결과가 없어요 여기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헤매는 것보다 2년, 3년, 4년, 5년을 더 헤매가서 답이 있겠습니까? 안 되죠 빨리 시스템에 복귀를 해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다시 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이라도 스폰서분들하고 상담하셔가지고 빨리 복귀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성공 지점까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목적지까지 언젠가는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미팅 참석의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화요 성공 스쿨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을 토대로 세븐코아 두 번째 미팅 참석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탑센터에는 성공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공 가이드북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미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탑센터에서 만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 성공의 길이 아무리 크게 8차선, 10차선으로 열려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이탈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애터미 사업이 우리 서민들에게 최고의 기회인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힌 길을 열고 감긴 눈을 뜨고 그리고 굳은 생각을 변화시켜가지고 애터미 정보를 열정적으로 전달을 할 때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터미를 통하여 일성육주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나와는 다른 변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머릿속에 성공자의 삶을 그리는 거예요 그 성공자의 삶이 강력할 때 여러분의 눈빛도 표정도 말투도 행동도 모두가 다 변하는 것이고 그것이 변했을 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자의 삶과 실패자의 생각과 실패자의 언행에서 성공자의 생각, 성공자의 언행으로 바뀌어야만이 여러분이 성공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인기의 가슴 뜨거운 우리 지난 세월 끓이던 내 눈에 터져낸 덤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에 경영하는 곳 믿음에 붙게 서서 겸손히 섬기며 사는 곳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뤄지는 그날까지 나 여긴 그대한테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나 여긴 그대한테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누워 너 내가 넌 내가 너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